자 오늘은 저희 비주하고 보쌈을 먹으러 갑니다 비주가 고기류로 다 잘 먹어서 특히 그 삶은 고기는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비주랑 보쌈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주문 좀 할게요 판방도 쌈 한판 하고요 육칼면으로 하나 육칼면이요? 네네 비주 비주 숟가락으로 꼽고 있대 이거 짤 한 번 할까? 짠 고기밥도 하나 같이 시켜줄게 고기 나면 고기랑 먹자 비주 숟가락으로 넣어 빠꿍 비주 혈압 구기 쫄깃 구멍 이거 꼬치 알았습니까? 고기 물을 먹어가면서 먹어 아빠 고기 좀 썰고 줄게 잘 많이 먹어 고기 자를 시간은 좀 주지 않겠네? 딱궁 5개 딱궁 8개 딱궁 딱궁 보니까 딱궁 에러 versa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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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 맛있게 먹어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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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워 까꿍 까꿍 까 puzzle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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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쥬기가 있어요? 따꿍 잘 먹어 따꿍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아이고 이름 뭐야 낙비주지 네 이름 따꿍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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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하는 거야 따꿍 이제 오늘 다 먹다 먹은 한 그릇 나머 따꿍 아 따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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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집 맛은 이뻐 응 나는 집 맛은 이뻐 이제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이뻐 아멘 이뻐 이제 이불이 드려줄까? 따꿍 따꿍 이제 밥 다 먹었어 밥 주지 한 그릇 다 먹는 거야 아 이제 기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따꿍 이것만 먹고 가게 응 다 먹었어? 응 알겠어 수주 괜찮았어?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